안녕하세요 넨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예요 제가 한 한 달 정도 전에 T1 포트나이트 프로게이머 소속인 신우님 컴퓨터를 맞춰주는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그 영상을 보고 T1 그 구단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눈쟁이님 너무 영상을 잘 봤는데 이번에 T1 그 숙소를 옮긴다고 하셨었나? 아무튼 그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T1의 롤 프로게이머분들 컴퓨터를 전부 새로 맞춘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새로 맞추는데 컴퓨터 스펙을 어떻게 맞추면 좋을지 저한테 좀 테스트 같은 걸 해서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영상에서 포트나이트 관련 연습 이런 거 벤치를 해가지고 아 그게 그 숙소에서 신우님이 메인으로 사용하는 PC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 PC는 신우님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PC고 숙소에서는 따로 컴퓨터를 맞춰준다고 하셨어요 아무튼 근데 T1이면 유명한 선수들이 많잖아요 제가 뭐 굳이 언급 안 해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말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사용할 컴퓨터의 스펙을 제가 이제 조언을 해드릴 수 있다는 건 정말 음 이게 또 하나의 그 어? 저의 업적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9단에서 원하시는 거는 이 메모리랑 SSD 이거 두 개는 그 PC들에 들어갈 거니까 이 두 개를 사용을 해가지고 나머지 것들을 어떻게 맞추면 되는지 물어보시는 거였어요 SSD는 클레브의 네오 N610 이 제품을 받았고 램은 클레브의 CRASX 전 클라스라고 하겠습니다 뭔가 더 느낌 있잖아요? 클라스 X 이거 3600에 CL18짜리 16기가 두 개 들어있는 세트 이렇게 받았습니다 일단 그래도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할 거니까 진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타 폼팩터 사용하는 2.5인치 SSD고 컨트롤러가 실리콘 모션에 SM-2258이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E-258 XT가 들어갔으면 DRAM 리스일 텐데 E-258이라고 적혀있는 거 보면 이거는 DRAM이 들어간 제품일 거예요 제가 찾아 봤을 때 가격 경쟁력은 꽤 괜찮았던 그런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램도 찾아보니까 가격이 꽤 괜찮았고 스펙 같은 경우는 3200에 CL16이 아니고 3600에 CL18인 제품이기 때문에 프레임이 조금 더 잘 나올 거예요 LED는 꽤 괜찮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가지고 CPU나 그래픽 카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벤치마크를 해봤어요 일단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은 인텔의 10세대 CPU 리뷰했을 때도 롤 벤치마크를 했지만 진입하는 장벽은 굉장히 저사양 게임인 거 맞지만 그 프레임을 뽑으려면 생각보다 CPU나 램이 좋아야 돼요 근데 거기서도 좀 타협점을 잡기 위해서 제가 10,900K를 가지고 코어랑 스레드만 이렇게 까가지고 몇 코어 지원 게임인지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6코어 6스레드까지 내려가도 더 다코어로 갔을 때랑 프레임 차이가 거의 없는 수준이었고 4코어 4스레드까지 내려갔을 때 프레임 차이가 조금 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5% 이내 차이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멀티 스레드 기능을 켰을 경우에는 멀티 스레드를 안 켰을 때에 비해서 프레임이 조금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거는 좀 유의미할 정도로 프레임 차이가 났기 때문에 6코어 12스레드 이런 게 된다면 아예 멀티 스레드 기능을 끄고 6코어 6스레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게 게임 플레이하는 데는 좀 더 좋겠죠 그리고 코어 스레드는 6코어 6스레드 이상이 크게 의미가 없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6코어 6스레드 기준으로 그래픽 카드를 어디까지 내려도 그래픽 카드에서 병목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차피 컴퓨터를 새로 맞출 거기 때문에 옛날 그래픽 카드를 구매할 건 아니라서 현 세대 기준에서 제일 낮은 그래픽 카드인 GTX 1650 기준으로 테스트를 했는데도 2080Ti랑 했을 때랑 프레임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게임 플레이 하면서도 그래픽 카드 로드율이 100% 찍는 경우는 그냥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프로게이머분들이 사용하는 FHD 해상도에서 리그 오우 레전드 옵션을 매우 높음에다가 안티 엘리어신까지 켜고 그러니까 풀 오브로 했을 때 이 정도 유지가 됐습니다 평균으로 거의 300프레임 가깝게 뽑는 상황에서도 그래픽 카드에서 병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240Hz 모니터를 사용을 해도 전혀 문제 없이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메모리 테스트 했던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메모리로 4400에 CL17 그러니까 보통 평범하게는 사용하지 않는 최고 수준으로 램오버를 땡기고 그러니까 램에서는 병목이 거의 없게 세팅한 상태로 테스트를 한 값이고 실제로 숙소에 들어갈 램은 지금 보내준 이 램을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램으로 바꾸고 프레임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테스트 해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프레임 차이가 좀 많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프레임 차이가 10%도 안 났습니다 제가 왜 프레임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했냐면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램오버가 돼 있는 거랑 지금 롤 하는데 테스트 한 이렇게 바짝 땡긴 거랑 프레임 차이가 많으면 막 20%, 30%까지 차이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롤도 이렇게 고프레임 가면 그 정도 차이 나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게까지 차이가 안 난 거예요 참고로 제가 4400까지 땡긴 이 램 가격은 8기가짜리 두 개가 한 70만 원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여기까지 벤치 결과를 바탕으로 대충 견적을 짜보면 AMD 쪽 시스템으로 맞추면 라이젠 3 3300X나 라이젠 5 3600 이 정도로 CPU를 맞추고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가격을 최대한 아끼려면 A320 칩셋의 메인보드를 사용해도 되지만 지금 AMD가 공식적으로 A320 칩셋은 차세대 라이젠 G1에서는 아예 빼버렸기 때문에 그냥 B450 칩셋의 메인보드로 사용하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하고요 인텔 기준으로 하면 지금 10세대가 나왔으니까 1600K 뭐 그 정도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인텔은 지금 10세대는 G490 칩셋을 사용해야만 오버클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램을 XMP 넣어서 사용을 하려면 G490 칩셋의 보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10900K를 기준으로 제가 코어 스레드만 내리면서 이제 몇 코어 몇 스레드를 지원한지 테스트 했지만 실제로 뭐 10600K라든지 이렇게 급이 낮아지면 캐시 용량 자체가 더 적어져요 근데 그 캐시 용량이 게임 프레임의 영향을 조금 많이 끼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제품들을 이용해서 벤치마크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지금 말했던 부품들이 대부분 있기는 한데 문제가 있는 게 지금 3600 같은 경우는 여기 끝부분에 보시면 핀이 하나 부셔졌어요 근데 이게 핀이 부셔져도 컴퓨터가 작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메모리 채널 하나가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듀얼 채널로 벤치마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걸로는 벤치마크를 못했고 3300X는 없어요 그래서 대신으로 3700X를 사용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인텔은 1400은 있는데 1600K는 없어가지고 1600K랑 성능이 거의 비슷한 전세대 CPU가 있습니다 바로 8700K예요 그 8700K랑 1600K랑 차이점은 뭐 풀칩, 컷칩 이 차이도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은 클럭이에요 클럭이 8700K는 올코어가 4.3GHz 그리고 1600K는 올코가 4.5GHz 그리고 뭐 싱글코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어차피 리그 오브 레전드 할 때 6호 12 스레드는 올코어 클럭이 계속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그냥 8700K를 4.5GHz로 올코어 클럭을 한 상태로 벤치마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1600K랑 거의 한 99% 정도는 일치하는 성능이 나올 거예요 여튼 그렇게 벤치마크를 해보니까 3700X랑 8700K 4.5GHz 오버한 거랑 프레임 차이가 8700K 4.5GHz 오버가 조금 더 높긴 한데 거의 이 정도면 큰 차이 없는 수준으로 나왔어요 근데 1600K를 사용하시더라도 CPU 오버를 땡기면 한 4.9, 5.0까지는 들어갈 거기 때문에 5.0 기준으로도 벤치를 해보니까 프레임 차이가 그래도 한 10% 넘게 차이가 났어요 아 근데 이거 보고 어 이거 프레임이 왜 이렇게 낮게 나왔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벤치마크한 거랑 아까 전에 1900K로 했던 벤치마크 내용들이랑 다른 리플레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하느라도 제 인텔 10세대 리뷰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어? 그때는 롤에서 1900K랑 라이젠 끝판왕인 390X랑 프레임 차이가 거의 한 40% 가까이 났었는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적게 나냐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1900K로도 한 번 더 벤치마크를 했어요 1900K는 순정이 아니고 5.0 오버를 한 상태고요 이 상태로 했을 때 프레임 차이를 보시면 1900K랑 3700X랑 프레임 차이가 평균 프레임이 41% 하위 1% 프레임이 36%나 차이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벤치마크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견적을 내보면 아까 전에 대충 견적 맞췄던 거랑은 큰 차이가 없는데 라이젠으로 갔을 때 3300X는 좀 비추천을 드리는 게 리그 오브 레전드만 한다면 3300X랑 3600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겠지만 제가 아까 전에 추천드렸던 3300X나 3600 둘 중에 하나로 가면 되는데 저는 3600 쪽을 조금 더 추천을 합니다 이게 3300X가 3600에 비해서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조금 더 프레임이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CPU이긴 한데 이제 롤 프로게이머분들도 롤을 대부분 하겠지만 어느 상황에서는 다른 게임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다른 게임들 같은 경우는 6호 12스레드보다 낮은 CPU를 사용하면 게임이 원활하게 하기 힘든 게임들이 꽤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무난하게 여러 게임이든지 다 할 수 있는 6호 12스레드인 3600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인텔 CPU 같은 경우는 뭐 1400이나 1600K로 가면 되겠지만 아까 8700K CPU 오버클럭을 더 땡겼을 때 프레임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는 걸 봤다시피 클럭에 따른 프레임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순정 상태에서 오버를 안 했을 때도 1400에 비해서 1600K의 클럭 자체도 더 높고 거기다 추가로 CPU 오버클럭을 더 땡길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1600K로 가는 걸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가격이에요 라이젠 쪽에서 추천한 3600에 꽤 괜찮은 B450 칩셋의 메인보드를 세트로 하더라도 가격이 한 33만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인텔의 1600K에다가 진짜 저렴한 G490 칩셋 보드를 구매를 하셔도 한 50에서 55만원 사이를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CPU랑 메인보드 가격만 거의 2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아까 전에 결과를 보셨듯이 1600K를 사용하더라도 5.0으로 CPU 오버클럭을 땡겨서 사용하실 거라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만일에 이 램을 사용해서 그냥 XMP 램 오번만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는 그 세팅만 해놓고 사용하실 거라면 프레임 차이가 3700X랑 3에서 4% 정도밖에 안 나거든요 물론 이제 3600으로 내려가면 프레임 차이가 조금 더 나겠지만 그래도 10% 이내에 프레임 차이인데 그걸 이제 컴퓨터 한 대 20만원이라는 돈을 더 주고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돈 크게 상관 안 하시고 프레임이 정말 잘 나오게 맞추려면 CPU를 10,900K로 맞추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출시되고 얼마 안 됐기도 하고 살려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CPU의 가격이 정말 높아요 근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만 가격이 높은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가격이 다 높아요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딸린다는 소리겠죠? 근데 지금 뭐 다나와에서 그런 거지 일부 소매몰들에서 가격을 싸게 파는 것들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오버시스템이라는 업체에서는 만 900K는 75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더 찾아보시면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튼 그렇게 구매를 하더라도 이제 만 900K가 진짜 최저가 G490 메인보드를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실하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으로 올린다고 치면 한 20만원 중반으로 써야 되고 그러면 두 개를 합쳐서 100만원을 쓰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아까 보셨듯이 프레임이 거의 한 40% 가까이 뛰기 때문에 만일에 240Hz 모니터를 사용을 한다면 충분히 구매할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144Hz 모니터를 사용한다면 굳이? 어... 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도 이제 조금 싸게 사고 싶으시다면 만 900K 말고 만 900을 사시면 됩니다 지금 만 900K는 거품이 굉장히 껴있지만 만 900 같은 경우는 최저가 61만원으로 거품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 900이랑 만 900K의 차이점은 수동으로 CPU 오버클럭을 할 수 있다는 차이점하고 순정 상태에서 클럭 차이가 난다는 건데 올코어 부스트 클럭 기준으로 하면 0.3GHz로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일반 터보 부스트 기준으로 한다면 0.1GHz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거기다가 이게 10코어 20스레드 CPU이기 때문에 실제로 롤을 했을 때는 올코어 부스트로 계속 터지는 게 아니라 터보 부스트 사용이 되는 걸로도 계속 터질 거기 때문에 실제 인게임에서 성능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만 900K를 비싸게 주고 산다면 거의 한 30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는 거고 싸게 주고 산다고 해도 한 15만원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수동으로 CPU 오버클럭을 할 수는 없긴 하지만 G490 칩셋 메인보드를 사용한다면 이런 램들 XMP는 넣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CPU 오버클럭을 할 게 아니라면 만 900종이 조금 더 현실성 있는 타협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아까 그래픽 카트 같은 경우는 롤 기준으로만 한다면 1650을 사셔도 되는데 이제 선수들이 좀 다른 게임을 즐길 때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한다면 1660 슈퍼 정도는 구매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뭐 롤만 할 거라면 1650도 차고 넘치긴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끝났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맞추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보고 맞추신다면 잘 선택해서 선수들 컴퓨터를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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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